행정식법법상 고지의무 불행의 효과 행정식법법상 고지의무 불행의 효과인데 이거는요 타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사례로는 자주는 안 나옵니다 행정법 58조에 고지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지의무를 불행하더라도 이것은요 우리가 처분의 접법요건인 절차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식법법상 고지의무를 불행했을 때 절차랑 하자가 있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지의무를 불행하면 27조 기간에 관해서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처가 있으면 적법하게 청구가 된 것으로 보고 알리지 않았으면 90일, 180일, 180일로 간다 이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요 가끔 보면 기록형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그 27조 27조 3항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고지의무를 법적 성질 이건 비권력적 사신행이에요 법적 경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기록형이 가끔 한 번 나와요 기록형이 나왔던 문제니까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, 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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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